음악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연권료를 얼마 내면 되나요? 네, 공연권료는 매장의 면적과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됐습니다. 예컨대 카페라면 면적에 따라 최저 월정액 4천원부터 최고 2만원이며, 헬스클럽이라면 면적에 따라 최저 월정액 1만1,400원부터 최고 5만9,600원이고, 양자공이 50제곱미터 미만이면 공연권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복합쇼핑몰, 기타 대규모 점포는 기존 대규모 점포, 즉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적용하던 징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최저 월정액 8만원을 징수합니다. 다만 전통시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제외됩니다. 공연권료의 납부는 음악 저작물의 권리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연권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납부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내에 최대 4개 권리자 단체와 일괄 계약할 수 있는 공연권 통합 이용 계약 시스템을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계약 체결 이후 공연권료 납부는 통합 징수 제도에 따라 매장 음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매장 음악 서비스 사업자에게 매장 음악 서비스 미사용 영업장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고, 결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는 매장 음악 서비스 사업자에게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음악 이용자는 공연권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8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매장 음악 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음악에 대한 공연권료 안내와 불편신고센터,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 신청 및 공식 홍보 사이트 등에서 관련 내용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